23번 문제는 n이꼬르 5인 고저관리도에서 xh바가 6.443이고 xl바가 6.417 이렇게 돼있다. 그렇게 했을 때 ucl과 lcl을 구하면 약 얼마인가? n이꼬르 5일 때 h2의 값이 1.363 이렇게 돼있는거죠. 아마 요번 문제에서 요게서는 요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다라는거는 이제 이게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하는 방식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저관리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거는 이제 m바 라고 나타냈잖아 그죠? m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조금 바뀌었는게 우리가 h2의 값이 나와있다 보니까 h2 이렇게 돼가면 됩니다. h2 알바 이렇게 되어있다. 이게 ucl과 플러스하면 ucl이고 마이너스하면 lcl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m바를 구하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요거는 xh바 플러스 또 xl바 요거 두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거고 여기서 또 알바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거는 알바는 xh바 마이너스 xl바 요렇게 해서 구한다라는거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게다가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2분의 2분의 sh바가 얼마냐 하면 6.443이다 그죠? 6.443이 될 것이고 플러스하면 되겠죠? 플러스해서 l이 6.417 이렇게 되어있죠? 6.417이 될 것이고 요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n이 꼴을 5일 때 h2의 값이 1.363으로 되어있죠? 1.363이고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곱하기 해주면 되는거니까 xh바가 얼마냐면 6.443에다가 마이너스 xl바니까 요게서 6.417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를 해주면 우리가 ucl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lcl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마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번은 어떤 제품의 품질 특성치는 평균류 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20개의 제품을 표본으로 취하여 품질 특성치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10이었고 평균이 10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었다 그죠?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의 제곱은 신뢰 구간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겠죠?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변동을 똑같이 우리가 나눠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봤을 때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이 값이 작은 값이겠죠?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값을 나눠주니까 똑같은 값을 S라는 변동을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게 작은 값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큰 값이 되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큰 값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큰 값으로 큰 값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카이 제곱에 나눠주는데 똑같이 카이 제곱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데 뭘로? 여기는 큰 값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큰 값은 1-2분의 알파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게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2분의 알파 이게 작은 값이잖아 그죠? 작은 값으로 나눠줘야 전체가 큰 값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누로 자유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변동을 구해야 되는데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라지 S를 N-1로 나눠주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S는 어떻게 되는 거죠? S는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분산에다가 곱하기 N-1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죠? 변동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표준 편차가 3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3이라고 그랬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3의 제곱에다가 N이 얼마죠? 여기 보면 20개의 제품을 표본으로 했잖아 그죠? 20개니까 N이 20이니까 20-1 19를 곱해주면 되겠죠? 3의 제곱에다가 19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7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71 더 가면 되겠죠? 171을 나누어준다 그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똑같이 171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어주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95% 신뢰구환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이 꼬르 95%니까 0.05가 될 것이고 그러면 2분의 알파니까 0.975에 우리가 누우니까 20이니까 19가 더 가면 되겠죠? 그러면 0.975에 19 같으면 요거는 얼마? 32.852다 그죠? 32.852가 들어갈 것이고 요기에서는 작은 값이 들어가니까 0.025가 들어가겠죠? 0.025 19 같은 경우에 요게 얼마냐면 8.90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이렇게 해서